말리포에서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. 글물 파도가 아주 잘 올라오네요. 사리떼 라서 글물 만주 상황이면 파도가 좀 거칠게 사이클이 크게 올라오는 편입니다. 그 파도 하나 잡아서 라이딩을 해야되는데 바람이 지금 약해졌고 바다 상황이 좋네요. 와 올라오는데 우후 저쪽에 파도가 waving 와 씨 ==ropriadic tunnels 없.. 이케랄 이케 물 안 Verb 장난 안 우리 귀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